가을라 난 가을라 먹고 살 거쉽으니까 힘줘서 백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 배를 딱딱하더니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잘 있었는가? 아직 경신이 날 언제 왔다고 나라고 마누라라고 하냐? 내가 전에 배를 찼으니까 내가 남편이지 이 분은 너를 흔들린 남자가 왜 이렇게 할까 싶어 하면서 마아노가 너는 그렇게 정말 안돼요 이렇게 하면 계속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계속 잡고 있다가 목적지에 쭉 내려집어놨다면 아노가 될까라 이거 못 만들게 야 이 새끼야 내게 있어 나아지기 새끼야 맛있게 잘 못하니까 이 분은 바로 네 분은 나아지기 새끼야 나아지기 새끼야 나아지기 새끼야 그는 다아지기 새끼야 이 분은 다아지기 새끼야